기말하겠습니다. 자, 이도 우리 오늘 주나기 10회에 오늘 주문을 위해 내는 여러분이 예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주문을 주소 분들께 여러분이 예상드리겠습니다. 그 사람들로 해서 그런 만남을 저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을 그곳에서 함께 우리의 가슴을 인간장에 묘사해가 되었습니다. 부산이 함께하는 모든 날, 모든 순간, 모든 일의 가슴과 현실이 이어집니다. 영업을 흥미로하며 코로나 사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인지없는 이분의 형태만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수상식도 분들께 인사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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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